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완화하고 지정 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호별방문이나 개별적인 전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금 방법이 포괄적으로 허용됩니다. 또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고 이럴 경우 기부금을 해당 사업이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